나는 불안했어 왜? 널 좋아해도 되나? 그게 왜 불안해? 내가 너 좋아하는데 내가 내가 누굴 좋아하면 그 사람은 항상 떠났거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떠날 수 밖에 없는 일이 꼭 생겼거든 민재야 난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럴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겨도 난 안 그럴 거야 너를 보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마음은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머리가 자꾸 복잡했어 나는 항상 상대한테 불운이었으니까 상대한테 불운이었으니까 나 믿지? 민재야 너만 선택하면 돼 우혁이 그 녀석이야 너 나야? 이 상황이 또 장난 너야 너 우리 우리 민재 울다가 웃으니까 더 귀엽네? 너 기숙사 가야지 민재야 민재야 뽁뽁 민재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